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만든 지우개 염색체가 되겠습니다. 검은색과 하얀색의 염색체가 있다고 할 때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가 복제가 되겠습니다. 염색체가 복제가 된다라는 얘기죠.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염색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유인물이 없을 때 친구 유인물을 복사하시면 동일한 것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. 이미 염색체의 핵상에서 배운 것처럼 각각의 가닥을 가리켜서 우리는 염색분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자 그리고 이 염색체가 전기, 중기, 후기, 말기를 거치면서 분열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 과정을 핵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. 이 중에서 중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이 되겠습니다.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기 때문에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겠습니다. 각각이 염색분체가 되겠고요. 얘는 하얀색의 염색분체가 되겠죠. 그러면 분체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검은색이 하나씩 그리고 하얀색도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되겠습니다. 분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고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. 친구에게 더 많은 걸 주거나 더 좋은 걸 준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염색체가 분열되기 전에 복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처음의 염색체와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. 체세포 분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열은 한 번 일어나겠죠. 염색체는 변함이 없습니다. 딸 세포는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. 동물의 경우에 몸 전체에서 일어나겠고요. 식물인 경우에는 뿌리의 생장점 그리고 줄기의 형성층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어서 생식세포 분열, 감수 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DNA 염색체를 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. 이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과 조금 다른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데요. 두 개의 염색체가 결합을 한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겠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전기, 중기, 후기, 말기, 핵 분열을 통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은 2열로 세포가 중앙에 배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체세포 분열에서는 1열로 중앙에 배열이 되었는데요. 감수 분열,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검은색의 한 열 그리고 흰색의 한 열, 2열로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분열, 감수 1분열에서는 검은색은 이쪽으로, 하얀색의 염색체는 이쪽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. 자, 검은색과 하얀색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죠.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. 감수 분열은 분열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. 두 번째는 체세포 분열과 동일하게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. 감수 분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열이 두 번 일어납니다. 감수 1, 감수 2분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. 왼쪽에 있는 염색체와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두 개였는데, 딸세포는 염색체의 개수가 한 개로 2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이고요. 그 과정은 1분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딸세포는 모두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딸세포가 형성이면 되겠고요. 이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. 남자인 경우에는 정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여자인 경우에는 난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넘어간다. thank you all for one. 감사합니다.